들어가겠습니다. 첫번째 참가자분들을 만나고 들어가겠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어색하시더라도 OX로 뭐한걸 확인해보겠습니다. 차렷하시고 지지어 어디를 해보겠습니다. 백시 짝꿍은 햄버거 피자 OX 하나 둘 셋 아 자 참가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우리 어린이 친구가 이런 선물인데요. 차렷하시고 지지어 어디를 해보겠습니다. 목마리께 무조건 탄산 무조건 구입 하나 둘 셋 아 성공했습니다. 참가자분들 다음 참가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아 성공했습니다. 자 남성분을 내드리고요. 백일이 아니죠? 자 확인해보겠습니다. 셋이요. 저희도 가지고 계십시오. 셋. 백끼뼈 하나 둘 셋 아 성공! 그러니까 모두 성공하셨네요. 당황하시고 프로님은?